서울시 교육청이 그동안 동성애 논란이 됐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30일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사의 지도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들 중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동성애 논란을 일으켰던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개인성향을 추가했으며 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제28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 언론회는 성정체성이 올바로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을 동성애 영역에 과도하게 노출시켜 잠재적 동성애자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며 교육청의 개정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언론에는 또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교육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상정을 촉구했습니다.